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국내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좀 답답하죠. 답답한데 어떻든 간에 2020년도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선대위원장이 아마 임명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그런 선거를 이끌 계획을 갖고 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도 아마 이해찬 총리가 했든지 아니면 추미애 씨가 했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걸 했겠죠. 그렇지만 현재 당의 원로들 가운데서도 선거 메커니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이해찬 전당대표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례적으로 이해찬 전당대표는 정권을 누가 함께 줬는가 하니까 두 사람 함께 줬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례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두 사람 함께 줬거든요. 그 두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시에 민주연구원의 원장인 양정철 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자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이건형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자타가 다 두 사람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승리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획자이고 실행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2020년도 4.15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소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그런 선거 메커니즘을 원로로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찬 씨라고요. 그 이해찬 씨를 중용해 가지고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유력 당 일각에서는 또 나스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여기 보면 선거 안정적으로 치뤄낸 경험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들 기자는 특별한 그런 의도를 갖고 선택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이해찬 전당대표가 선거를 역대의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더불어민주당이 필요로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참 의미심장한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 보시니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출범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회의 선거 경험이 많은 원로가 키를 잡고 이것을 보완할 세월구를 적절히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기자가 확인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 선거를 수차례 승리로 이끌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좌장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냥 머리도에 번뜻 떠오르는 것이 아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 사람을 전면에 배치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다뤘죠. 이번에 선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친명이 장악하고 있는가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간에 돌아가는 걸 보게 되니까 완전히 친명이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친명이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친문의 도움을 크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자신감 그런 과감한 이재명 노선에 맞춘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던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눈에는 선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제격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바로 이해찬 전 당대표인 거죠 예찬 전 당대표는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진두지휘해 가지고 대부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보면서도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무척 불길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